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안 됐고 그때는 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하는지, 제가 절 덜 못했는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등을 했는데 왜 1등을 했지? 난 뭐 잘한 게 없는데? 난 이번에 죽어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난 뭐 잘한 게 없는데 난 뭐 잘한 게 없는데 난 뭐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없던 것 같아요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없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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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